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미 상하원 양원회소 연설, 그것도 영어 연설이 지금 계속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영어라고 하면 울림증이 많아서 외국인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가슴이 뛰는 사람들도 있고,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영어를 초등학교부터 계속해서 대학까지 십 수년 동안 공부를 하지만 제대로 영어를 할지 모른다고 해서 영어에 대한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에서 살지 않고 네이티브가 아닌데, 거기 미국 의회에서 미 의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상대로 연설을 했는데 아주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그리고 억양이나 발음이 똑똑해서 잘 들렸다. 이런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의회는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연설을 하느냐, 어떤 반영을 불러일으키느냐, 따라서 국가와 개인 지도자 모두의 격이 함께 평가되는 곳이기도 한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영어가 좋다는 소리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가 과거에 미국의 스피치 전문가인 테렌스 번서, 스포츠 그룹의 대표와 이메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과거에 전 세계 국가 지도자부터 왕족에 이르기까지 국제회의와 프레젠테이션의 영어 스피치를 전문적으로 지도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또는 국제기구로서 평창올림픽 유치전 당시에도 한국을 위해서 스피치 컨설팅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김연아 선수까지 번서 대표의 과외를 받고 IOC 위원들 앞에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합니다. 평창인 그 당시에 독일 미넨에서 강적, 독일 미넨의 압성을 거두어서 그래서 평창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됐는데, 당시 번서 대표가 영어 발언부터 영어 연설 내용까지 깐깐하게 짚고 넘어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번서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어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온 게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은 의외의 연설로 홈런을 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어도 훌륭했다, 엑셀런트,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퍼픽트, 이렇게 썼습니다. 이분이 번서, 테렌스 번서, 티번서 세계 국가 지도자, 번서 스포츠 그룹 대표입니다. 이분이 중앙일보에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본인도 미국 국민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다. 그리고 전후 세대가 한국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 몰랐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많은 걸 준 그런 연설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성연 평창 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했던 나성연 오라티오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여유와 자신감이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발음이 알아듣고 명확했고, 강조할 부분과 끊어 읽으면 좋은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성연 대표는 영어연설에서는 표정이 역시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의 표정으로도 의미와 감성을 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번서 대표에게 영어연설 관련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은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의회 연설 총평을 해달라 하니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스피치 전문가이기 전에 나도 미국인이다. 미국인으로서 연설을 들으면서 자랑스러웠다. 미국 의회에서 외국 지도자들이 했던 수많은 연설을 유부해보지만, 이번 연설은 단년 돋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연설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얻은 홈런을 쳤다고 표현하고 싶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연설의 톤은 어땠나, 또 매너는 어땠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소리 톤에는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연설 속도는 너무 빠르지도, 너르지도 않은 점이 인상적이었다. 연설문을 그저 읽는 게 아니라, 때로는 자부심, 때로는 겸허함과 같이 감정을 풍부히 녹인 점이 탁월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뭔지 아나? 지금 이분이 다시, 본인이 물으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였다. 내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도 BTS나 블랙핑크는 알 것이다. 이 부분이 특히 좋았다. 수백 명의 미국 의원들을 마주하고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상황에서 외국으로 유무를 구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다. 의원들이 단순한 의례적으로 기립박수를 치고 환호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감동하고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영어는 어땠나,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훌륭했다. 한국에서 영어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한국의 어느 사람도 우려를 표할 이유가 없다. 그저 완벽했다. 여기 보면 가로하고, just perfect. 그저 완벽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깐깐한 선생님이 보기에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보셨나, 하니까 깐깐하니까 흠결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긴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횟수가 살짝 과했다. 원고가 나오는 텔레 프롬프트를 보려고 한 것 같아서 그런 듯 하지만 하지만 이건 부수적인 것이고 크게 눈에 거슬리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표정을 돌린다고 과거에도 많이 놀리기도 했던 야권에서 그것 역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프롬프트, 텔레 프롬프트를 보려고 왼쪽, 오른쪽 돌리는데 그 동작이 조금 과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연설에서 특히 좋았던 부분을 보면 어떤 게 있나, 이렇게 물으니까 로우 앤 오더와 같은 미국인들에게 친숙한 미국 드라마 그리고 6.25 참전 용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도 훌륭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감정이 풍부히 녹아있다는 점을 최고로 꼽고 싶다. A4 44분에 걸쳐서 연설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연습에 연습을 거대했는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연습, 연습을 많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이티브가 아니면서 거기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인섭을 많이 했다. 이게 프로다, 한국 프로.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프로다. He is a pro. He is a pro.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 의원 중에서 젊은 세대들은 6.25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인설로 그들에게는 훌륭한 공부가 되었으리라고 본다. 나 역시 미국인의 한 사람이자 6.25 참전용사의 아들로서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고 자부심을 느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한미동맹의 중요한 자산이 됐다. 이게 지금 테렌스 펀서, 테렌스 펀서 대표가 보내온 이메일을 내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연설. 이 연설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상대방의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연설이 좋은 연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설을 설명할 때 미국의 어디에서 자동차, 삼성에서 뭘 짓고 현대가 뭘 만들고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이 볼뜩이 일어나서 환호를 했다 하는 거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맞추면서 하는 연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은 정말 프로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자유와 번영을 이룩한 한미동맹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진짜 명연설이었다. 이스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최고의 대통령이 나온 듯하다 하는 댓글도 있습니다. 문재인과 비교할 수 없죠. 문재인은 A4용지 읽는 문재인과는 쭉 문재인이 얘기를 해놨는데 어떤 댓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영어 교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영어 연설은 어떨까 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잠은 뒤로 하고 생중계를 지켜봤다. 한마디로 놀랍고 훌륭한 어메이징한 연설이었다. 어메이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유와 유머 그리고 자신감이 매우 돋보인 연설이었다. 연설은 연설자의 단방향 전달로 생각하지만 사실 청중과의 교감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연설은 청중과의 교감을 마음껏 이끌어낸 정말 환상적 fantastic 작품이었다. 영어 교사로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뿌듯함을 느낀 정말 멋진 연설이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